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는 세팅들. 이렇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걸 세팅할 때 공식이 하나 있어요. 좌방 오물. 좌방 오물. 이것만 하시면 돼요. 학생입니다. 지금부터 공부를 하실 텐데요. 다시 한번 동일하게 셋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자세가 굉장히 불안해 보이고. 지금 키가 커서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사장님이 개리동을 하나 사주시면 좋아요. 네. 너무 좋네요. 사서 여기다 놓고 바로 옮기시면. 이렇게 되겠어? 이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장님한테 이걸 사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사주세요. 아니면 제가라도 사야겠습니다. 뭐야? 키친팀은 사실은 주방 모토를 하나 슬로건을. 그러니까 이게 무료예요. 멋져. 우리 주방에 우리가 요리를 한 팀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요리를 하겠다라는. 삼총사 느낌으로. 뭐. 손님이 짜다 하면 짜다 하면 나는.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손님은 왕이다. 손님은 왕이다. 손님이 짜다 하면 짜다 이렇게 두 개로. 좋습니다. 멋져요. 주방에 걸어놔도 되는지. 이 앞에서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외치는 건 안 외치는 게 좀 다르세요. 맞죠? 확실히 다르세요. 네. 좋아요. 옛날에 영국의 기자들이 왕 앞에서 딱 선서하고 이렇게 했었어. 진짜? 하고 나서 막 헉! 헉! 이렇게 하더라고요. 딱 화이팅. 그리고 쫙 펴진 거죠. 진짜 다리로 쫙! 하하로 아까 왕왕왕으로. 왕왕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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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첫 단추. 구호 준비! 왕! 고객은 왕이다! 고객은 왕이다! 우리는 왕의 요리사다! 우리는 왕의 요리사다! 왕왕왕! 미쳐! 미쳐! 잘 되는데요? 잘 맞는데요? 계셨는가? 왕왕왕 계셨는데? 왕왕왕. 매일 아침에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테이블. 넘버. 넘버. 근데 나만 생각해도 번호로 매기는 건 좀 별로지 않아? 여기 1번 테이블 이거보다 예를 들면 여기 플라워홈 뭐 좀 주세요 뭐 이렇게. 방금 여기가 프렌치니까 불어로. 몽쉘통통봉주름 이런 식으로. 에펠 말고. 에펠. 여기 에펠. 프랑스의 한 지역들을. 좋아요. 에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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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펠... 에펠. 설문을 받아도 될까요? 한우 안심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이드는 파스타로 해 주세요. 저는 메인은 한우 안심 스테이크로 주시고요. 혹시 템퍼러처. 원하시는 거 말씀하시죠. 사이드는 파스타로. 준비되는 대로 음식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식변빵 하시겠습니까? Of course yes, of course yes. 준비하겠습니다. 크로와상으로 준비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주세호 씨 왜 안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스케줄이 있어서. 프로 불참러, 프로 불참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셰프 드릴게요. 다음에 꼭. 그럼. 이거는 버텀? 버텀, 버텀. 저도 버텀 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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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Unionspound Worcester. 저는 버텀 소금을 넣었어요. Salv장하신 Zac이 이렇게 Suspirmans까지 준비해주니까 선성도 문을 넣었어요. 그래서Actakan은 우 Jong-un, 저는 말고고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그 위해 い ultraktion 연하시면서 입 Dave Versace주시는 버텀 거 mari 네일 Itu 넣었어요. 야, 이게 너무 떨어지는데? 이게 안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백돌뱅이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븐티베티 이즈 굿 이거 떨어지지 않았던데 스티키 오케이, 파이팅 오케이, 파이팅 오케이, 파이팅 이거 지금 기름 두릅까? 버터? 그래주시면 감사합니다 정우 형, 감사합니다 프렌치 연습 나가고 그럼 내가 공이 꺼낼게 식사 다 하신 거는 좀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이스 와인 에? 와이스 와인 아, 이건 어디나? 아, 와인 리스트 있으면 아, 제가 바로 와인 리스트 있으면 다음 코스가 어떻게 되죠? 다음 코스? 네 양파스프브랑 프렌치 정통 스타일의 양파스프브랑 저는 양파스프랑 같이 먹게 빵 따뜻하게 하나 더 물어봐 네 아, 로크아스프브랑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또 바게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바게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바게트도 준비되어 네 알겠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자, 지금 밖에 신식 다니지만 왕이 세 분이 오셨어요, 왕이. 우리는 왕의 의사입니다, 여러분. 왕, 왕, 왕. 이거 너무 끓는다, 너무 끓는다, 이거. 그리고는 있습니다, 지금 계속. 아, 탔어. 아, 탔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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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버터가 좀 많았다. 아니, 아니, 버터가 너무 많아. 다시, 다시, 다시. 정리할게요. 네, 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습니다. 오케이. 네? 자, 이 장모야, 이거. 오케이. 네? 뜨거워, 조심해, 조심해. 아, 이게 그냥 탔는 게 있어버리네. 이게 화력이 진짜 쎈다 봐요, 화력이 쎈. 그리고. 아, 넣구나. 자, 이거는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좀. 자, 나가야 되는데. 프렌치원이었으면 나가야 되는데. 됐습니다, 그루통. 그루통 됐으면 이제 그릇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넣어봐요. 진짜? 이렇게 넣어봐요. 야, 봐. 튀김. 네, 돼. 어떻게 하지, 이거? 이걸 미리 만들어놔야 되는데 지금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 사실 미리 만들어놓는 건데. 어, 이거 프렌치원 만들어놔야 되는데 지금 하려고 그러니까. 드립, 그. 드립킹 가능한 거 아니라고. 백두사이라든. 내가 테이적하고 백두대간 종조를 했잖아, 1년이. 대단하시네. 지금 첫 번째 요리가 아마 한 3분 정도, 한 5분 정도 더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처음 이렇게 돌려보는 거라서 시간이 좀 걸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다행히 날씨가 좋아져서 저희가 너무. 어제까지 비가 왔는데. 맞아요. 오늘 새벽 5시까지 막 비가 엄청 많이 왔었는데 지금 이렇게 싹 거쳐서 저희가. 날씨가 진짜 중요한데 그래서. 좋은 증정입니다. 아, 네. 네. 네, 아, 네. 네. 저 피프틴 미니리 랩트. 피프틴 미니리 랩트. 혼자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거는 괜찮을 수 있는 데 옆에 같이 뽑아버렸어. 네, 데이... 아이소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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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대신 치킨 스텍이 없으니까 양파 속 오늘 남은 거. 치즈 스네일 주스 있잖아요. 고생이 그래드했을 때. 그게 이제 수작이 되는 거예요. 생쌀로 하기에는 시간이 없으면 햇반으로 하는 것도 오늘. 그게, 그게... 오, 장난 아니더라고요. 오래 서 있는 게. 아이고. 다리 아파? 다리 아파? 다리가 아프다. 그랬나, 앉아야죠. 아니야, 주방 쪽 봐. 우리가 볼 때가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안 되는데. 저희도 막 정신 없다가 수혁이가 여기 앞에 서 있었는데. 다 드셨니? 아직 드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프렌치 오년 나가야 되겠다. 프렌치 오년 나가야 되겠네. 네. 그게... 미안해. 괜찮아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수혁이 저 좋은 목소리로 언제 돼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데 푹 내려가더라고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하는데 푹 내려가. 이게... 이게 그러니까 호라고 저기랑.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지금. 여기서 좀 저희를 컴다운 시켜주고. 보듬어졌어. 힐링됐어, 아까. 아주 고마웠어요, 홀팀한테. 아니, 아니요. 고마 칭찬하는데 재촉을 안 하니까 더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두 분이서 이렇게 막 사진도 찍어드리고. 여러 가지 저의 루틴이 생겼어요. 한 입 먹어봐야 해, 이거. 찍어가지고. 찍어가지고. 아, 그래도 먹어봐. 아, 이거 제가 아까 덕타 써준 건데. 왜, 왜, 왜. 누가, 누가, 누가. 야, 진짜 맛있구나. 이야, 너무 맛있다. 다행이다. 파스타랑. 왜, 왜? 엄청 맛있다. 괜찮아요? 너무 맛있어. 이 정도 쓰고 있는데도. 이거 리조또야? 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하나씩. 그렇죠. 걷습니다. 어떻게 할래, 예를 들어서. 이건 뭐야? 아, 진짜 맛있다. 이건 뭐야? 아, 진짜 맛있다. 이건 뭐야? 이거 뭐야? 광어 아까 소스였나. 간장가? 음, 맛있네. 이거를. 제가 여기를 쓰고. 그다음에 혜민이가 여기 쓰는데. 이걸 만들지 않고 만들어주고. 감사합니다. 소스를 만들어주고. 와요, 우리는 우린 일 해, 지금. 여기서 맛이 심는 게 아니야, 우리는. 빨리 와. 우리도. 근데. 해보면. 터치. 어머, 수혁이 어디 있어? 수혁이 남았나 봐, 지금. 수혁이 밖에서 설거지 않아?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수혁이 밖에 있어? 우와. 이거 버터가 제일 문제인데. 물이 차가우니까. 이렇게 멋있더라, 셰프님. 와. 멋있었어. 진짜 멋있었어. 지난번에 우리 거기 연습한 거 내가 집에 프렌치 어니 연습 가져갔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와이프랑 딸이랑 먹어보니 맛있다고 그러더라고. 되게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그 얘기 딱 들으셨을 때. 생각보다 맛있다고. 생각보다? 우리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프랑스 가서 프랑스 식당 하는 거 아니에요? 좋죠. 코로나 끌려서. 아비뇽 같은 데 가서. 상상만 해도. 그렇지? 좋다. 돌아가십시오. 천천히. 수고하셨습니다.